대다수 플레이어들은 상점의 소모품점에서 물약을 구매할 겁니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위치는 라그나데아 바파상인 주디입니다. 매일 저렴한 가격으로 소량 구입 가능하고, 물약 재료들을 구매하여 대량 제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물약 재료들은 박사로 획득할 수 있고, 다량의 물약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즉, 매일 아침에 한번 방문하여 물약 구매 및 다량의 물약을 제조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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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